406원에 샀어요? 들고 가세요 프레미엄이 지금 저평가가 67% 저평가고요 2400억 일단 단기순위가 흑자 지금 얘네 합병 때문에 지금 문제를 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들고 가시고요 한 번은 들어 올려줄 것 같아요 나 매집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600원까지는 한 번 들고 가보세요 일단 일차적으로 600원 중장기로 싸우면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1200원까지는 중기로 싸우면 일단 1200원까지도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600원 중장기로는 1200원 80 몇 만원 썼어요? 10학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